옹진군이 도서민이 화물선을 통해 차량을 운송하면 운임을 지원하는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도서민들이 카페리선을 이용할 때만 운임을 지원해 연평도처럼 카페리선이 취항하지 않는 곳은 도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지분이 100%인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2,500cc 미만 승용차 2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 5톤 미만 화물차 50%로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율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운항하는 연평해운 선박을 이용할 때만 지원하며 옹진군은 추후 타하물선 선사들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